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9일 대검찰청에서 일어난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출입 기자단 충돌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11월 9일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을 명분으로 전직 및 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행태로 포렌식을 강행한 것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대검찰청 감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곧바로 공수처의 감찰로 고스란히 감찰 결과가 공수처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공수처의 하청 감찰을 수행했다고 주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의 감찰부가 공수처를 대신해 가지고 하청 감찰을 수행했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의 감찰부가 원팀으로 움직였다. 이런 의혹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검 감찰부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0월 29일 날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문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행태로 압수해서 포렌식을 강행했습니다. 서인선 현 대변인과 윤석열 후보가 검찰 조장 시절에 재직했던 이창수 대변인 그리고 권순정 대변인 등이 사용한 기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찰부는 대변인들의 입회 과정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11월 5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자료 일체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감찰부에 하청 감찰을 시킨 것이다. 이런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입니다.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에는 각 언론사가 법조 관련 취재의 내용을 질의하거나 해명 요구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검에 출입하는 다수 기자들은 아주 분격했습니다. 기자들은 이번 감찰을 언론 취재활동을 위치시길 수 있는 언론 자유침해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단은 11월 9일날 오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의 구두 해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오수 총장이 끝내 해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자 18명은 11월 9일날 오후 3시 30분쯤에 대검청사 8층에 검찰총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를 사전 성인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김오수 총장은 이 사안은 감찰이 진행 중이다. 감찰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면서 압수를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단들이 다시 묻습니다. 압수를 사전 성인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답하고 말았습니다. 기자단은 김오수 총장에게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덕권 감찰 3가장에게 구두로 기자들에게 설명하도록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오수 총장은 구두 설명을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그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충북 진천법무연수원에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재진으로 말미암아서 청사 정시 출발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김오수 총장은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이렇게 강제력으로 방해할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집행방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직원들이 기자들을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50분간 대치 끝에 기자단이 일단 물러서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김오수 검찰총장 입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입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저는 법치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오수 총장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의처군이 없는 겁니다. 김오수 총장은 다음에 구두로 직접 설명을 들을 날짜를 정하자 한동수 감찰부장 등에 이런 대치사항을 전해달라 이런 기자단의 요구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모든 관심사는 대권 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옥죄일 수 있는, 욕보일 수 있는, 낙마시킬 수 있는 끌이나 끈수를 잡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감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감찰을 순수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조계 인사들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개념한 무리한 포렌식이 바로 후폭풍을 가져왔고, 그것이 바로 기자단의 강한 반발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권력 연장의 한 배를 탄 검찰의 수뇌부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권력이 교체되는 순간 자신들도 팽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검찰 수사력을 결국 한 곳, 그러니까 윤석열 낙마에 모으는 것은 옳지 않지만 누구든지 있기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 검찰에 의한 이 같은 무리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제 실시됐던 공병호TV에 4만 7천명이 참여한 투표, 법무부, 검찰, 공수처, 총동원, 윤석열을 개념한 12건의 수사진행,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상한 일로 극복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척이 잘 대응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75%의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반면에 약간 상처를 입을 것이다, 10%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크게 입을 것이다, 진의협을 떠나서 집요한 검찰 수사와 언론 프레이가 때문에 윤 총장이 윤 후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그래도 14% 정도 차지했습니다. 검찰에 의한 편파적인 수사권 5남용을 두고 시민 이경혜님은 이 정부는 죄 있는 인간은 수사를 하지 않고 반면에 다른 편에 있으면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검찰 수사라는 공적인 그런 힘이, 공적인 권력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인치국가에 가깝다. 이번 김오수 검찰총장과 기자 나란 충돌도 아마 이 같은 사건은 거의 초유의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